1위를 차지한 비브랜드 필링 세럼을 뷰티 인사분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볼까요? 회식이 잦아 나이트 케어에 소홀한 직장인은 자는 동안에도 트러블 피지, 모공 걱정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꿀템입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수분감이 뛰어나고 흙수력이 빨라 전체적으로 붉게 달아오른 부위를 차분하게 진정해주니 여름철 기초템으로 손색 없이 합격. 부담없는 용량과 간편하고 활용도 높은 성능. 이 정도면 통장 잔고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데 안쓰기 이끼였끼? 이끼! 그럼 오늘 최종 우승은요? 바로 미주 유전! 우와! 두 명 나왔어 오늘. 오늘 맘매뷰가 준비한 우승 상품은요. 60만 원 상당의 선물로 오브랜드의 베스트셀러 팬들로만 모았습니다. 아, 이거 오브랜드네, 오브랜드네, 여기. 뭘로 갈까요? 가위바위보 말고 이왕인 거 좀... 토마토 이런 거 어때요? 토마토. 토마토 너무 쉽지? 달팽이. 달팽이는 너무 쉽죠. 바나나 이런 걸로 가야지. 야, 유성아 이거 필요 있니? 토마토. 여섯 살? 지금 여섯 개를 바르는 애인데 무슨 소리야. 맞아요, 좋죠. 바나나 한 글자씩 얘기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나나 시작. 표정 봐, 유성이. 유성이 표정 봤어. 저 원래 이게 되게 잘 아거든요. 오늘의 축십표 1위네요. 어떻게 되죠? 미즈. 야, 장난 아니다. 미즈 머리 안 까봤다고.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타나네, 얘. 진짜 오랜만에 타난다. 네, 오랜만이네요. 자, 오늘은 스킵케어라는 주제로 공감 차트와 뷰티 아이템 살펴봤는데 옷도 어땠나요? 아, 너무 좋았고요. 아, 진짜. 앞으로 얼굴과 스킵케어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오늘도 역시 맘의 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요. 뷰티 인싸 신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라이브 리뷰도 즐기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